세터 노릅니다 흔히 배구를 세터 노릅니다 라고 얘기하죠 세터가 어떻게 볼을 배분하고 공격수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경기 승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코트 위에 사령관이라고도 불리는 세터 하지만 이런 사령관이 자주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슈 스파이크에서는 세터 교체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터 로테이션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장소연 의원, 이상열 의원, 이선규 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배구 전문가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세터를 자주 바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특히 최근 경기에 제스칼텍스의 모습을 보면 안혜진 세터와 이고은 세터 또 신혜 세터인 이현 세터까지 굉장히 세 명의 세터들을 자주 바꿔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차상현 감독이 이번 시즌 들어와서 그런 경기 운영의 방법인데 차상현 감독하고 그 세터에 대해서의 얘기는 나눠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차상현 감독이 세 명의 세터가 가진 장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 입장에서는 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한 선수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고은 세터 같은 경우에는 나쁜 볼의 리시브에 대한 연결이 안정적이고요 또 레프트하고 잘 맞는다 하면 안혜진 세터 같은 경우도 러츠 선수와의 궁합이 좋습니다 또 반면에 이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속공을 맞췄다가 뿌려주는 투수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기용을 하는데 또 특히나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세터에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 KGC 인상공사전에서 차상현 감독이 그런 의도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그 기용하는 것이 좀 엇박자가 났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차상현 감독 입장에서는 이고은 세터가 잘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는 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또 안혜진 세터를 기용했는데 안혜진 세터 또한 또 그날 약간은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이 운영의 방식인데 이번 시즌에서는 그런 계속해서 여태까지 왔을 때는 그 바꾼 교체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했었는데 그날 경기만큼은 조금은 맞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잠시 자막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최근 경기 5세트의 세터를 무려 두 번이나 바꿀 수밖에 없었던 GS 칼텍스였는데 바꿔줬을 때 잘 나오지 않았던 플레이가 살아나고 안 좋았던 플레이가 좀 커버가 된다면 모를까 그게 계속 누적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감독 입장에서도 눈앞이 깜깜해질 것 같아요 그게 말로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KGC 인상공사 전에서 안혜진 선수가 굉장히 들어가면서 분위기도 바꿔주고 속공의 토스도 나오면서 리듬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GC 인상공사 전에 차상현 감독이 스타팅으로 넣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서 또 세터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터들도 경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기용을 할 때는 감독의 의도도 분명히 캐치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3개 팀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남자부의 우리카드와 대한항공, 여자부의 현대건설 이 3개 팀의 공통 분모, 이성규 의원 어떤 걸까요? 일단 확실한 주전 세터가 있는 게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일단 세터가 교체가 되면 팀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S, 칼텍스 경기 얘기를 하자면 세터가 자주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선수 때 느껴본 바로는 선수들 간의 믿음도 약간 깨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주전 세터가 경기 리듬 이런 게 깨졌을 때나 이런 작전이 약간 엇박자가 났을 때 잠깐 쉬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자주 바뀌다 보면 선발 주전 세터의 책임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공격수들이 세터의 타이밍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터가 들어왔을 때의 타이밍 또 다른 세터가 들어왔을 때의 타이밍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서로 나중에 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터는 그 팀의 안정적인 요소 중에 가장 큰 핵심 포지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은 이다영 세터가 있고 우리 카드에는 노재욱 세터 대한학공원 조금 전 보셨던 한 선수 세터가 있는데요 다만 현대캐피탈은 지금 이승원 이원중 체제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황동일 선수를 영입한 뒤에 황동일 선수가 좋은 흐름 하지만 최근에는 또 그 좋은 흐름에 정반대되는 내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세터 포지션이 가장 불안한 팀 그 가운데 남자부 현대캐피탈일 텐데 이런 점을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훈수 두는 입장은 얘기하기에 사실 편해요 사실 그 자리에 그 위치 안 가고 그 상황을 보질 못하면 계속 생활을 안 하면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감독들이 다 훌륭하지만 성적을 내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얘가 컨디션이 나쁘고 어떤 선수가 좋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두 점 차이에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팀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이길 수는 없는 경기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 세터를 한번 믿고 키워보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겠다 판단했을 때는 버리는 경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야 너 오늘 네가 해라 버린다 그 선수한테 책임감을 줘보고 그런데 뭐 그래도 안 되면 또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감독 입장에서 사실 프로 감독 입장에서 그 경기를 버린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판단을 뭐 또 제가 이상한 얘기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너무 살려고 덤비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좀 카드를 던져야 될 판단이 됐을 때는 오늘 한 두 경기 정도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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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gy 기대맵